어? 테란이 나왔어. 또 테란. 어, 병일님 어서오세요. 점수는 이제 A때 만납니다. 테란이 또 나왔어요. 스커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스커지는 이제 레이스 드리블로 가볍게 제껴버리기 때문에 유타를 많이 찍는게 맞죠. 어, 민주님 어서오세요. 근데 토스전 블라인드는 솔직히 의미가 없긴 합니다. 왜냐면은 옵저버에 걸라면은 그 뭐냐 스캔을 뿌려야 되는데 스캔을 뿌리면은 그거를 잡는게 더 이득이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구. 뭔가. 뭔가 좀 그렇긴 해요. 사실. 일단은. 배럭덕을 갑니다. 자원을 많이 먹고 시작할게요. 뭘 하던간에. 자원을 많이 먹어야. 이제 시도하기 좋거든요. 일단 맵은 서킷브레이커. 뮤탈 레이스 1대1로 하면은 뮤탈이 이기지 않나요? 왜냐면은. 아 이게 근데 1대1은. 레이스가 이길수도 있는데. 다수가 되면 이제 쿠션대비지가 있어가지구. 뮤탈이 좋죠. 1대1이면은 그래도 레이스가 이길걸요. 아마. 일단 열한. 한 열한시부터 한번 가보자. 데미지 1 높은게 크거든요. 같은 체력에. 유탈. 저구 유닛이 체력이 찬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되면은 유탈이 이깁니다. 주님 별풍선 80개 감사합니다. 아 요리는 별미새님 또 80개 선물. 아이구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만에 쳤어 지냐. 어 창기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질러찍는지 안찍는지 봐야됩니다. 여러분들. 질러 나오는지 봐야돼. 어 나왔다. 큰일났다. 마린을 일단 뒤늦게라도 찍어줍시다. 자 잘막을. 질러씨. 어디로 뛸진 모르겠는데. 지금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일단 미리 나와줍시다. 세로가 좀 많이 가까운 편이라. 특히 또 위험하긴 해요. 별표 연두콩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수 대다수 노컨 어택당 레이스가 이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션대미지가 센데. 엄청 다수면은 뭐 레이스가 이길수도 있겠지만. 한구대 이정도는 뮤탈이 이겨요. 턱토를 최대한 해주고. 그렇지. 못 달라붙습니다. 류탈 쿠션 데미지가 엄청 세거든. 자 일단은 팩토리 올리겠습니다. 드라군이 바로 달렸지만. 피해를 못 줬거든요. 경찰 다 되고 있구요. 3파일런. 받고. 어 질럿 돌아오는거 확인. 질럿이랑 크로브 돌아오는거 확인. 그러면은 전진건물은 없다는거에요. 와르가르 해줍시다. 드라군으로 분명히 잡아주려고 하겠지만. 앞마당 멀티 있는거도 딱 보면 좋을거 같긴 한데. 로보텍스까지 다 봤구요. 이거 드라군 쉬면서. 하는거 같은데. 왜냐면 멀티가 질러찍으면은 멀티가 느린데. 좀 빠른편이긴 하지만. 어차피 나보다 느리다는거. 그러면은 싸대기 한번 칩시다. 상대 방심하고 있을때. 쉴드라. 쉴드를 좀 깎아나. 사업이 될때쯤에 가구요. 아프다. 나도 아프다. 아프다. 가줘. 가줘. 나도 아퍼. 너만 아픈게 아니라구. 어? 친구 챙겨갈건 다 챙겨갈라고 하네. 나무진데? 일단은. 수리를 해줘야겠네요. 상대가 수리비를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자. 탱크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줍시다. 이제 가줘. 많이. 뽑아갔다. 아아. 아아. 뭔 소리야. 많이 뽑아갔어.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가라. 좋은 말 할 때 가라. 가라고. 사대기 받기 전에. 싸대기 받기 전에. 야. 얘 안가는데. 가. 뭐야. 뭐야. 리버야? 셔틀 왔어? 이거. 근데. 어. 리버 타이밍은 아니었거든. 정변에 한번 제대로 올라오는데. 마인 깔아야겠어. 이탈 레이스 어택당 203하면. 레이스가 압도합니다. 테스트해봤어요. 엄청 다수면 이제 사거리가. 이제 긴 게 좋은데. 엠. 이제 한부대 이 정도면은. 이탈이 좋아요. 엄청 다수가 아닌 이상. 이거 시즈모드도 해야겠다. 일단. 왜냐면은. 욱저버 찍고 오면은 좀. 빠듯할 수 있고. 그런데 마인 박아놓고. 나는 몰래 몰트 한번 때려줄 거야. 이거를 잘 봐가지고. 상대가 리버라는 걸 일단 알았거든요. 탱크도 일단 찍어주고. 마인으로 시약골을 잘해주고. 나도 이제 멀티를 또 먹어줍시다. 들어와. 생각이 가는. 오오오오. 반응속도 보소. 현대가 반응이 좀 빨라요. 확실히. 어. 아씨 안 잡혔다. 잡혀야 되는데 저건. 다크를 갑시다. 정신없게 만들어줄거에요. 아머리 올릴게요. 아머리. 큐아머리 동시에 올릴게. 이번에 몰래 몰티를 바탕으로. 야무진 것도 하나 해보도록 할게 여러분들. 드라곤 일단 나오고 있고. 아. 뭐야 이거 봤네. 보면 안되는데. 느끼면 안되는데. 원래는 이제 배틀 갈라고 했는데. 아. 아. 봤네. 어쩔 수 없다. 아. 여섯시 멀트로 변신하자. 여섯시 멀트로 변신하자. 여섯시로 이동중. 어. 죽어죽어. 와 씨. 이게 안 죽어? 일단은. 별로 피해는 못 줬고요. 여기를 일단 먹고. 멀티를 빨리 먹어야 이게. 좀 되는데. 쉽진 않네. 상대가 일단은. 좀 일찍 박아. 여기를 일단 먹읍시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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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쌍님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어 지금은 이제 미션은 없습니다 어디서 뭔가 때렸는데? 어 여기구나 아이고 시야 없어서 선방 맞을수도있어 왜그러냐 어? 자 동시 투멀티 때렸구요 여기가 오! 나이스 리버 잡았어 저풀 뚫어주고 본진에서 몰래 이제 준비해주는데 상대가 뭐하는지 봐야되요 아비터 가고있죠 아비터에 게이트 4개 탱크는 최대한 줄여놔야돼 이제 배틀의 자원을 좀 많이 쓸거라 최소한의 병력으로 수비를 잘하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앞에 심시티도 되게 잘해놓을겁니다 몰래멀티 이제 몰래멀티가 핵심입니다 이럴때는 탱크 좀만 더 찍을까 자 마임 깔아주고 탱크 좀만 더 찍을까 탱크 좀만 더 찍을까 상대가 드라군 자체는 많긴 하거든요 가스가 많이 필요해 미네랄이라 오! 드라군 많아요 굉장히 많아 엑코뽀티가 콕코끼몰이 걍피오따 당하고있다 지금 클났났다 계속 줄여줄게요 쓱 들어오ugal 자 그래도 야 벌처로 견제 잘해주고 있습니다 은근히 쏠쏠하게 쏠쏠하게 잘해주고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찍어주자 수비를 잘해줘야 돼요 수비를 심지티는 정면에 다 서플 지어주고 배틀을 야금야금 찍어주면서 업그레이드를 미리 돌려줬습니다 업그레이드 잘해주고 있고요 드라군밖에 없어요 지금은 지금 몰래 몰트를 모르기 때문에 안 들키는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좋습니다 배틀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어 YS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하군님 채수로 현우야 한번 쳐봐요 상대방 가능 보게 YS님 알고 또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친구인가요 혹시 아씨 들켰어 일단 하나 자 지금 야무지겨 상대는 배틀인거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일단 부탁해주고 아비터 떴어요 JNC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상대방 하러 반응인데 맥 가운데 셔플로 물고기 모항 그리면 2만원 아 JNC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센터 건물 많이 못 지어요 근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배틀 크루저 모아주는 중 돈 많으니까 자 터렛을 좀 지어줄게요 이게 한번 오면은 상대가 뚫릴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병력 많죠 수비 잘해줘야 돼 배틀이 모일 때까지 아직은 얼마 없거든요 야무지게 모으고 있긴 해 야무지게 모으고 있긴 한데 쉽진 않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가스가 좀 많이 없습니다 배틀 계속 나오고 있고 야 온다 온다 막아줘야 돼 막아줘야 돼 여긴 오나 어딘 있는 채쿠 최소한의 병력으로 지금 수비를 잘해줘야 되는 입장이라 중요합니다 여긴 오겠단 마인드 자 여기 들켰구요 자 탱크 배치 잘해줘 일단은 여기서 잘 막는게 중요한데 물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배틀이 일단 출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S10이 나와서 일단은 안 보여주고 막는게 제일 좋긴 합니다 배틀 안 보여주고 어 안 보여주고 일단 막긴 막았어 이러면은 일단 시간은 벌었어 이러면은 이제 리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S10은 어차피 인구수 줄여야 돼서 업그레이드 3-3업 찍었습니다 리콜 와봐 리콜 한번만 와줘 하이템 플러 탈루시 리콜 할라나 본데 일단은 마나 쓰게 했구요 이게 얼음이 좀 까다롭단 말이죠 한 번에 얼려지면은 그래가지고 나비토 두 마리 야 뭐야 다섯이 안 들켰네 리콜을 좀 죽여볼게요 배틀을 찍어야 돼 리콜 오겠는데 어디로 올까 상대가 어 여기 리콜 오죠 하이템플러 잡야돼 하이템플러 체렌드 지켜줘 등장 배틀크루 저 등장 이거를 이제 다 쓸어버려야 돼 얼음이 있어? 일단 얼음을 걸었습니다 상대가 야비토가 살아가면 안되는데 일단 체력이라도 좀 깎아놓자 어 죽였어 리테오 좀 해주고요 자 자 여기는 들켰다 일단 배틀이 들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얼음이 풀렸을 때 승부를 봐야되거든요 상대가 멀티를 지금 다 먹어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밀어야 돼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빨로 얼음이 있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 승부를 봐야돼 배틀이 그래도 이제 얼음 없이 프리하게 싸우면 세긴 합니다 스톤도 조심해야되고요 스톰 여기 가슴을 먹어주고 마인같은거를 활용을 잘해줘야돼 이런거 잡아주고 자 슬슬 갑니다 아비터가 좀 거슬리긴 하거든요 아비터 아비터가 문제인데 얼음을 여기다가 걸어주면 좋아 자 아비터 잡았어요 아비터 좋아요 현지 들어갑니다 현지 들어갑니다 드라곤 하나씩 잡아주고 어차피 일꾼 많이 잡혀도 상관없어 자 드라곤을 많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드라곤이 근데 생각보다 많긴 하다 아비터 잡아야된대 아비터 저거 자 여기 좁거든요 좁은 길에서 드라곤이 올라오는 위치에서 싸워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포를 깨 많이 열려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봅니다 때려주고 일단 배틀이 세긴 하거든요 배틀이 셉니다 배틀 그래도 얼음있나 자 좀더 위로 올라가서 싸우자 아비터 그냥 다 걸어줄게 위에서 싸우면 이제 좋아요 여기서 최대한 올라오는거 이제 방해되는 곳에서 업그레이드 이제 못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이템플러 템플러 카이브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해주고 배틀이 모의별 굉장히 세거든요 아비터 기지 이거 이거 깨주고 자 까다로운거는 일단 다 깨줍시다 아비터 트리주날 깨주고 슬슬 이제 멀티 수뇌공연 들어갈겁니다 상대방 일단은 뒷방 어쩔 수 없는 이제 뒷방울 옵니다 배틀이랑 탱크를 좀 찍어주긴 해야겠는데 일단 멀티를 수뇌공연 들어갈게요 드라군이 일단 어디로 올까요 아직 별다른 후기 업그레이드 건물을 확실하게 깨주고 드라군이 나옵니다 계속 멀티를 깨줘야 돼 멀티를 그래야 멀티를 깨줘야 멀티가 많아도 물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병력을 일단 스킬을 봐야됩니다 저틀에 하이템플로 타있는거 같은데 자 수뇌공연 갑니다 삼삼옷배틀 굉장히 강력해요 저희도 배틀있고 아 왜 자꾸 오는데요 자 드라군은 안무서워요 조금곳에서는 무섭... 전혀 무섭지 않아 사거리 안되는거는 이걸로 잡아줍시다 드라군만 있으면 이제 배틀이 엄청 셉니다 지형짐을 믿기 때문에 하이템플러 이런거 다 요격해줄게요 자 굉장히 세죠 뒤에 배틀 더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남는 돈으로 배틀 찍어주면서 5시 수뇌공연 갑시다 아이스크림처럼 녹았죠 요런거 이제 이리... 그... 야마토 슬프다고? 상대가 귀엽네 근데 어허? 어 더그님 반갑습니다 드라군이 근데 이게 지형때문에 잘 못싸우는 위치를 선점했죠 제가 드라군 드라군이 많긴 했지만 ASL 세븐 결승 다시 봤는데 내가 왜 부듯? 난 토스인데 테란을 응원했음 기읍 아 나무님 또 천원우원 감사합니다 자 일단 또 보겠습니다 방금 레더였죠 초반은 일단 무난했습니다 질러 잘 막아주고 질러 잘 막아주고 이제 정찰 다 하고 되게 편했죠 게임하기 어... ASL 중계는 없습니다 자... 자 로보틱스 봤구요 게이트 올라가는 것도 봤죠 주리비 총구를 야무지게 했고 상대가 자 탱크 올라갑니다 캐리어 대 배틀은 컨트롤 하면은 캐리어가 이기고 컨트롤 안하면 배틀 이깁니다 왜냐면은 야마토가 없으면은 없다고 치면은 캐리어가 이동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배틀은 캐리어를 못 때리는데 캐리어는 배틀을 계속 때리면서 도망칠 수 있죠 일방적으로 후두려 맞습니다 캐리어한테 야 몰래 멀티가 근데 너무 빨리 들킨게 컸다 그래도 그나마 다 여섯 씨를 빨리 먹고 이후에 또 성공을 해가지고 다행이었죠 소스 건물은 중요한거 제거해야지 일단 코어랑 하이템플 그 테마카 스타게이트 이런거 다 깨놨죠 바로바로 자 여섯 씨먹고 이제 몰래 멀티가 들켰으니까 역으로 이제 또 다시 해줍니다 안하겠지 이런 마인드를 역으로 노려서 동시에 두개 여섯 씨먹고 여기서 셔틀이 죽어서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의심을 안할 수 있거든 자 본진에서는 이제 배틀크루저 갈줌 이제 공중공방업을 이제 공중공방업을 일찍부터 눌러줬거든요 자 갑니다 배틀이 이제 무서운거는 하이템플러에 이제 스톰 공중유닛이라 이제 똘똘 뭉쳐있어가지고 스톰이 되게 무섭거든요 얼음이랑 이게 제일 까다롭죠 일단은 소소병력으로 최대한 잘 막아줍니다 탱크도 진짜 한부대도 안돼 여기 일단 들켰고 들켰고 이제부터 지금 스탑포트 여덟개에서 쭉쭉 뽑아줄 준비를 합니다 다섯 씨도 살아있구요 상대가 이제 멀티를 먹지만 다섯 씨가 늦게 들킨거도 컸다 근데 자 여섯 씨 근데 배틀을 안 들키고 막아준게 되게 컸어요 병력이 많긴 했는데 업그레이드 안된 이제 탱크 걸쳐로 잘 막아줬죠 그래도 상대는 일단 업그레이드 꾸준히 돌려주면서 발전을 다 해줬고 본진에서 이제 배틀이 슬슬 모입니다 열마리까지 모였구요 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인코스 좀 줄여주고 여기서 이제 배틀을 모르니까 리콜이 들어오거든요 리콜 이런거 아비터가 만화를 써주면 좋아요 자 아비터가 두마리였구나 어쩐지 리콜을 했는데 또 얼리더라 아비터 두마리가 여기 소모된거도 되게 컸죠 원래는 이제 살아있으면은 얼리면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근데 아비터 두마리를 죽였지 이거는 굉장히 컸습니다 2 업그레이드 이제 3 3 업 거의 반틈 이거 풀릴때 이제 가죠 자 갑니다 자 드라군 드라군이 거의 전부인데 아비터만 이제 어떻게든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야마토로 잘 노려주긴 했어요 자 잘 노려줬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잡았고 드라군같은거 잡아주고 하이템플러나 이제 그런게 없으면은 드라군만으로 싸우면 배틀도 잘 싸우긴 합니다 여러분들 네 존진니콜 오면 그냥 막으러 가면 되죠 막고 다시 공격하면 되죠 일단 여기서 언덕에서 그 잎도 좁은곳에서 최대한 싸워주려고 했거든요 올라오면은 손에 엄청 부거든 배틀이 많아가지고 톰이 스톤만 잘 지켜주고 아비터를 또 잡았습니다 계속 잡아줘요 여기서 그래서 한대가 이제 올라올 엄두가 안나져 배틀이 너무 세기때문에 공방 1억인데 배틀이 3,3억이야 지금 포지도 깨가지고 일단 여기 방위업 안 돌아가고 아비터 그런거 다 깹니다 여기 다시 지어줄 수 밖에 없어 자 공위업 또 직전에 또 깼네 내가 깨지안나 이거 이정도면은 깨고도 남는데 야 공위업도 안됐어요 심지어 3,3,5 풀업 배틀인데 애초부터 일찍 찍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자 자 여기 드라군도 갇혔고 여기가 깨지면 이제 답이 없거든요 자원은 이제 만원이 넘어갈 예정 미네라는 이제 거의 안 썼기 때문에 배틀이 거의 안 죽었어요 지금 싸웠을 때 드라군 이제 드라군만 죽어나가고 있지 배틀은 굉장히 셉니다 삽포진 울리는데 이미 늦었지 호흡기만 이제 안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슬퍼하면서 GG가 나옵니다 잘하자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